시민과 함께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. 도시와 시민이 힘을 합쳐 더 많은 희망을 만들고 시민의 다양한 소망과 도시의 꿈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해주세요. 시민 모두가 행복하도록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. 대한민국 화성시 드넓은 대지와 바다 아름다운 도시가 하나 되는 곳 사람과 자연, 산업이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. 2001년 1931억 원에 불과했던 화성시의 재정은 2018년 2조 2745억 원으로 12배 증가했습니다.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제도 화성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읍면동에 비치된 시민제안서나 읍면동 지역회의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통해 사업 제안을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. 이를 통해 화성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. 제안된 사업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합니다.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127건, 165억 원의 예산이 시민의 직접 참여로 편성되어 화성시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되었습니다. 화성시민 모두를 위한 아름다운 동행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시민과 함께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.